추미애 법무장관이 지난 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용을 감찰한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청와대 특활비 사용내역도 국회가 검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특활비 규모는 청와대 181억원, 국정원 7,055억원, 국방부 1,194억원, 경찰청 745억원 등입니다. 법무부 특활비 예산은 193억원으로 이 중 약 93억원이 검찰에 배정됐습니다. 정치권 인사들은 특활비 공개는 정권에 불리한 이슈인데 추 장관이 윤 총장 때리기를 하다가 자책골을 넣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